안녕하십니까 팩트공장입니다 아니 말이 안되잖아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말이 안되는거거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양심적 병역거부야 근데 물론 테레비에서 얘기를 하죠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가 거기서 얘기하는 양심이라는건 신념적 자신의 교리적 그 양심을 얘기를 하는거래요 우리나라에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4가지 의무가 뭐가 있냐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의문데 우선 요아의 증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거죠 우선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왜 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그 양심은 누가 판단할거냐는거 사람이 법이랑 양심은 틀립니다 법이랑 양심을 같이 들고 가면 안돼요 왠지 아세요 자 어금니아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금니아빠 나쁜짓 했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 그치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고 몇몇은 죽여야된다 죽일거다 혹은 뭐 그 가족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양심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막 양심해서 그래 쟤를 죽여야 우리 딸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 내 양심이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죽였어 죽이고 나서 난 양심적 살인을 했다 맞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인을 한거야 자기는 비록 그 양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함과 악함의 양심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념적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졌어 어금니아빠 때문에 그 무너진 세계관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 그게 양심적 살인이잖아 그럼 봐줘야 되네 법은 양심이랑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거 얘기해볼까요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내가 쩝쩝이가 싫어 아 쌍쩝쩝이 하면서 어? 일자리 200만개 만들어준다더니 태양의 펜을 닦아야 되네 거기서 나오는 중급속 덩어리가 쌍 내 몸에 다 들어오겠네 그지 퇴익 이러고 있어 나는 쩝쩝이가 싫어 난 양심해서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이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마음에 안들어 맞잖아 마음에 안들어 그래서 나는 어? 그럼 난 양심적 세금 거부 왜? 난 지금 니들을 정부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신념 그게 다 지금 쩝쩝이 쩝쩝이가 싫은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물론 싫어 예를 들 필요도 없어 그냥 싫어 걔들이 걔들이 병신같다고 병신같은데 일단 싫어 싫어서 난 싫다 그랬어 안냈어 안내면 어떡할건데 세금 안냈던거 잡아갈거잖아 대법원 가볼까? 나는 양심적으로 안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양심과 결부돼서는 안돼요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들 우리 법 연구해 쓰레기 새끼들 진짜 미쳤냐 니들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어 나도 아는데 똥구멍이 샹 니들 입구멍에서 샹 어? 양심이 나와? 미친새끼들 아니야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김명수 씨발넘아 미쳤어? 법을 씨바 어디서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은 군대 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과 신념이 나는 가서 전쟁이 나면 사람 죽이고 다 할거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서 그건 그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서 그건 가는거네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 사람 죽이는게 좋아서 가는거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거 아니야 어? 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병역 병역 병역을 기필을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일반적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해줬어 인정을 해준게 뭐냐 대체적 복무를 그러면 좀 더 기간을 길게 가고 어? 약간 위험성이 있는 일을 보내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보내자 지뢰 제거 안한대 지들이 안한대 진벌적이래 그럼 지금 군대가서 지뢰 제거하는 새끼들은 다 벌받는거야? 나도 지뢰 제거병이었어 시발 나도 지뢰 설치하고 제거하고 다녔어 그럼 난 벌받은거네 나 그러면 국가에 소송해도 돼?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벌받았다고? 진벌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냐면은 대체 복무가 소방서나 아니면은 뭐 사람 도와주는거 그런거 보낸대 나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 얘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막 외국에 보내야 돼 자기 돈으로 가야돼 그럼 지가 이제 그런 데 가는거야 분쟁구역에 그럼 분쟁구역에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어 그 사무소에서 이제 그 주변에 막 지뢰가 지금 몇억개가 갈려가 있대 막 맨날 다리가 몇개씩 잘려나가 거기는 그죠? 몇년 1년에 다리가 몇개씩 잘려나간다고 발목 지뢰 때문에 그거 찾아 한국에도 있지마 같은 곳에 숨쉬기 싫어 걔네들은 이제 거기 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라고 대한민국 평화 보지마 너들 그냥 꺼져 그냥 세계로 나가 나가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막 발목 다 잘리는데 그런 데 가서 그 제거나 제거해 지뢰나 젊은애들 다 잘리 아기들이 막 다리가 잘려야 놀다가 거기 가서 너희들은 세계의 평화를 지켜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너희들 병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니? 상식적으로 너희들 세계관이 그러면은 상코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에 공헌을 할 기회를 준다 이거야 내 말은 어? 너무너무 좋잖아 가서 지뢰 해치하라 이기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